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안보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는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체계는 반도체 공장 신증설의 인허가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 일원화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경쟁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